처음에 넌 이해를 못했어 그래도 난 좋았어 덜어놓고 싶었던 마음들 무슨 말을 해야 이해를 할까 표현을 잘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던졌어 너를 보는 순간 fantasy 느낄 수가 있는 ecstasy 아무 얘기 없는 그 입술 생각이 너무 많아 봐 떠버린 내 history 숱이 났어 내 memory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어 왜 진지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